한국국토정보공사 그 가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이 군 첨부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으로 맡기겠습니다 아이고 이장군님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하면 대한민군 욕구는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보안사농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보안사가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등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김일성이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여러분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살 인마 사살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넌 누강이 사업으로 가야지 발 앞으로 들어가라 공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수우라고 수우라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극 tradu기 도착 날씨가 감사합니다.